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데요. 특히 식사 전에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돕는 GLP-1 호르몬 생성을 촉진한답니다. 하지만 두부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함께 먹으면 당뇨병의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데요. 뭘까요? 지금부터 당뇨병 관리를 한결 쉬워지게 하는 두부의 환상 파트너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KK건강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정말 좋은 식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잘 선택해도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조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GLP-1의 생성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사 전에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GLP-1 생성을 늘려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침에 뭘 드시나요?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데요. 밥이나 빵은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걱정되시고 그럴 때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식전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으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돼서 아침 식사로 안성맞춤이랍니다. 웬만한 다이어트 식품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궁합이 잘 맞아 당뇨병에 좋은 효과를 주는 어떤 식품들이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식품들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두부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이 식품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가 당뇨병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시나요? 양배추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체중 감량과 식후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양배추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는 속이 예민한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두부와 함께 식전에 양배추 샐러드를 먹는다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인공은 뭘까요? 바로 식초 간장 소스입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식후 혈당 수치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식초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양배추와 두부에 뿌려서 드신다면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두부가 식초의 자극을 완화시켜주거든요. 이렇듯 두부, 양배추, 식초, 간장 소스의 시너지 효과는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식후 혈당도 잡아주니까요. 여러분 두부를 사서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냉장고에 넣어두시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두부는 냉동 보관을 하면 영양소가 더 늘어납니다. 특히 단백질의 함량은 무려 6배나 증가하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를 냉동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웅축돼서 그 함량이 엄청 높아집니다. 단백질의 함량을 늘려서 조금만 먹어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냉동 보관을 하면 두부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는데 냉동실에 넣어두면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어 식단 구성하기가 쉬워집니다. 간식으로도 먹고 싶을 때 꺼내서 해동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두부 사시면 꼭 냉동실에 보관해보세요. 그럼 두부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30분 전에 두부 50에서 100g 정도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두부로도 식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거든요.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두부를 드시면 더 효과가 좋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부 섭취 참 쉽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 나는 두부가 좀 싱거워서 맛있게 못 먹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양배추와 식초 간장 소스로 두부의 맛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군침 돌지 않나요? 두부가 당뇨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콩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좋다는 사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부도 콩으로 만든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두부에는 콩에 좋은 영양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두부를 먹으면 콩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식품인데요.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바로 소화기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노년층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이런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얼마나 소화 흡수가 잘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날콩은 소화 흡수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이걸 벗기면 60%까지 올라가고 삶으면 70%, 된장은 무려 82% 그런데 두부는 놀랍게도 95% 이상이에요. 거의 다 흡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년층 분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두부 드시면 콩에 좋은 영양소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뇨 효능 첫 번째, 두부에는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생산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GLP-1의 생성을 도와준답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두부에는 사포닌, 이소플라분 등의 식물화합물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고 그 작용을 개선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셋째, 두부가 심장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분이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준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두부라는 놀라운 식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두부가 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인지 되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사포닌, 이소플라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영양소들은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며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두부를 식전에 양배추, 식초, 간장소스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보니 두부 하나로 당뇨병 관리가 한결 쉬워질 것 같지 않나요? 건강한 식단의 핵심 식품으로 두부를 적극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